안녕하세요 팝스 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라이브 어택 주인공은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 앨범의 타이틀곡인 배불러 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느낌을 담아서 피아노로 만들어봤는데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가 자꾸만 떠올라 나 기분이 정말 좋아 이불 속에서 나 뒹굴 뒹굴 핸드폰 바라보네 무심한 너의 메시지 보고 또 보고 분석해 오늘은 또 어떤 이모티콘 내 맘을 알려줄까 배불러 배불러 요즘 따라 웬일로 배고프지 않아 배불러 배불러 나 원래 먹는 나들로 사는 여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너만 보면 나 배부르다 잘 된 거야 그래 이참에 배불러 배불러 다이어트를 해보자 둥글둥글 내 마음 내 몸에 경쟁력 가져보자 배불러 배불러 요즘 따라 웬일로 배고프지 않아 배불러 배불러 나 원래 먹는 나들로 사는 여잔데 배불러 배불러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너만 보면 나 배부르다 너만 보면 나 배부르다 너를 매일 보고파 내가 배불러 배불러 나는 배불러 나는 배불러 나는 배불러 너 배불러 내가 배불러 내 친구들이 나보고 많이 예뻐졌대 나 원래 사랑 같은 거 안 믿었는데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렇니 이로다가 굶어 주겠네 안되겠어 일로와 너를 먹을 거야